됐어? 어 시작됐어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쭉 들어오시면 그래? 이미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저장에서 올라가죠? 그럼 지금 바로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립시다 하나 둘 셋 은혜 벤 안녕하세요 벤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 벤어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지 엄청 오랜만이죠 마지막 아마 너 생을 때 아니야? 마지막 보기 때? 그러네 우리 연습실 연습실 맞네 그때도 우리 뭔가를 연습하고 있었지 형들이 나 츄리님 선물해줍니다 근데 너네는 강간히 계속 하지 않았어? 응 저랑 태안이 형은 강간히 했어요 셋은 거의 전설의 부켓무원 썬더, 프리저, 파이어 파이어 하고 있어? 썬더, 프리저, 파이어 나 너무 부러웠어 나도 하고 싶었거든 요즘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 요즘 그냥 토크 한번 해볼까요? 그낭 한번 한 명씩 아시아 씨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 그낭... 그낭이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열심히 변경을 하고 네 번둥이 얼마 끝나지 않아가지고 네 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속 준비를 하고 있다 네 형광이는 뭐하고 지냈어요? 요즘에는 밀가루 끊으면서 지냈습니다 밀가루를 끊었다? 왜죠? 베드를 위해 베드를 위해 베드용 복근을 만들기 그쵸 베드용 복근을 공개해드리기 위해 밀가루 만약에 베드가 끝났어 어떤 걸 제일 먹고 싶어? 저 바로 양념치킨 먹고 아 오케이 육회와 연어 먹고 아 오케이 냉면 먹고 짜장면 먹고 다 먹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해석이는요? 저는 그냥 저도 요즘에 콘서트 연습에 매진하고 있고요 종고... 그냥 그 종업이 형 흥결이 그리고 고니 형이 아 고니 형이 이제 그 공약 걸었던 버스킹을 오늘 하고 왔습니다 그쵸 버스킹 베드 버스킹 3시에 있나 3시? 네 다들 보셨나요 혹시? 오늘 오신 분 계신가요? 버스킹 어떤 사람 손들어 주세요 손들어 오늘 코엑스의 베드 버스킹 온 사람 손들어 어 손들어 아니 오늘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데 아니 오늘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맞아 많이 놀랐어요 어땠어요? 베드 버스킹 재미있었어요? 그냥 놀라운 게 없어요 놀라운 게 없어요 어떤 분이 버스킹스라고 물어보시는데 버스킹 오늘 최고였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진짜 많이 오시더라 새벽부터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갔는데 막 다들 우리한테 카메라 프레시 이렇게 하시면서 막 혜성아, 영준아, 고난 이렇게 해주시는데 진짜 음악소리가 안 들을 정도로 너무 환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어떻게 맞췄어? 영원히 오셨네 진짜 열심히 맞췄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재밌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휴가 내고 오신 분도 있대 그게 아마 오늘 피크템 끝나고 첫 공식 석상 아니였어요? 공식 스케줄? 오늘 버스킹이? 어, 그런가? 어, 그랬던 것 같고 나하고 멤버들 만나는 첫 자리가 아니었나 네, 맞아 저도 뭔가 떨렸었어요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랑 태환이 형은 멤버들 응원차 갔었는데 형님 오늘 응원하러 왔는데 머리도 세팅하고 헤어, 메이크업도 왔고 예쁘게 봐야지 주의공은 우리인데 예쁘게 해가지고 야, 회사 4P, 4X인데 일하느라고 진짜 아이고야 잠깐인데 진짜 너무 아쉽겠다 잠깐 찰나의 순간이었었는데 잠깐 하은 씨 갔다 온다고 하고 오시지? 울린 거 야, 야 어, 결국 화장실을 30분간 이렇게 가는 거 잠깐, 알게 형 뭐 잠깐, 뭐 자네요 화장실인데 땀 흘리나? 잠깐 은행 갔다 온다고 하고 다음에도 다음에도 저희 배너버스킹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꼭 와주세요 저는 요즘 어떻게 되냈는데 아무런 건 왜 안 물어보러 주냐 네 이제 물어보려 했죠 어떻게 되겠죠? 형은 형도 잘 먹고 살살더라고요 근데 형의 소식이 뭘 얘기할 줄 알 것 같아 아 한번, 이제 한번 얘기해 이제 원접수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소식이죠 네 저희가 내만 내만치킨이세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이제 만나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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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원접수, 뭐라 해야 될지 가수의 직업에만 이렇게 몰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너무 기쁘고 조금은 아쉽지 않아요?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는데 네 그래서 환TV는 아마도 제가 계속 이끌고 갈 것 같습니다 오 여러분 근데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지금 이제 회사분들과 요즘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저희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맞추고 있는데 정말 다들 너무 능력자시 있고 맞아 저희들 많이 많이 챙겨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맞아요 저희들이 굳이 말 안 해도 항상 다 세팅을 해 주시고 네 어디 가서도 기 안 죽게 다 만들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막 기죽고 자신감 없어 했던 모습들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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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단단하게 이제는 진짜 단단하게 아 뭐 그때도 물론 행복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저희들이 오롯이 무대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온 거니까 더 무대에 집중하고 더 단단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배려가 돼야죠 그렇죠 환TV도 하고 3인칭 작환도 해달라고 하십니까? 3인칭 작환도 해달라고 그럼요 모든 게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거 이상으로 뭐 3인칭 작환도 해달라고 전보다 훨씬 왕성한 활동이 이어지지 않을까 자체 컨텐츠라고 다들 기죽지 말라고 해주세요 근데 우리 전에도 기 안 죽긴 했어요 그때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기를 안 죽으려고 우리들끼리 세뇌하면서 기가 안 죽은 건데 이번에는 진짜 이렇게 주위에 너무나도 저희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 또 PP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많이 힘도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진짜 기죽을 일이 없죠 그럼요 어깨 이렇게 딱 펴고 다리 꼬지 않고 거북방 안 하고 저희 세 식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그리고 오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카메라를 들고 베드 현장에 갔었어요 네 왜 왔죠? 카메라를 주고 그러니까요 왜 카메라를 들고 그 현장에 갔을까요? 아니 베노 TBS 1기 모집 언제 해요? 라고 하시네요 맞아 그 얘기도 저번에 라이브 했을 때 되게 말씀 많이 해줬어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PP1기입니다 저는 PP2기입니다 저는 PP3기입니다 우리 기수 그게 아니라서 근데 난 그거 뭔지 잘 몰라 그게 이제 회사에서 공지를 내리면 이제 가입을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일정 소정의 가입비를 내고 그럼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걸 줘요 거기에 PP1기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뭐 콘서트나 아니면 팬사인회나 이제 그럴 때 우선권이 먼저 지급이 된다거나 어쨌든 뭔가 혜택이 더 많이 가지게끔 만들어드리는 제도인에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확실히 뭔가 뭐죠? 그게 소리가 나가지고 그게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PP 분들도 좀 더 뭔가 그 기념적으로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더 좋은 그리고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끔? 이렇게 뭔가 많이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 1기야 나 2기야 3기야 저는 BBC 1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떳떳하게 나 1기야 그렇죠 근데 그냥 너무 그냥 그 먹기다 몇 끼 이 말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아 너도 몇 끼구나 나도 네 콘서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어김없이 이제 리허설을 하러 온 상태인데 내일이면 이제 또 첫 공연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잠실 체육관의 리허설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리허설 중이에요 네 네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에 네 또 뜻깊은 날에 저희가 첫 포문을 열게 됐는데 네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실 거죠? 아니 아까 저희 배드 리허설을 하고 왔거든요 세 시... 배드 리허설 했거든요 이렇게 세 팀 외에 뭐 여러 팀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배드 리허설 하고 왔는데 네 엄청 나더라고요 부러워 그 뭔가 조명과 그 에너지와 그 공기가 그 현장감 아 근데 오늘 저희가 스테이 처음 봤잖아요 오늘 맞아 오늘 다 지어져서 좀 슈퍼스타 같은 기분 이거 진짜 내일 본 콘서트 시작하면 진짜 저희 팬분들도 무조건 좋아할만한 무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내일 큰 공연장에서 첫 콘서트 해봐야죠 너무 많고 마시다 여기 같이 이 설렘을 함께 합시다 여러분 오늘이 지금 3일차 리허설이 있잖아요 3일차 리허설이 있는데 3일차 리허설이 있는데 지금 약간의 수고를 좀 하자면 지금 다른 팀분들이 날아다녀요 공중에 날아다니고 점프가 무슨 나는 신발에 무슨 스프링이 달린 줄 알았어요 네 다시 날아다니면은 저희는 어때요? 우리?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약간 우리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 우리는 약간 정직하게 약간 오리지날 다른 팀들은 다른 팀들은 약간 판타지 소설의 캐릭터가 히어로 같이 날아다니고 근데 캡틴 아메리카를 보면 날아다니는 히어들도 있고 약간 땅에서 걸어다니는 히어로들 있잖아 우리 땅에 걸어다니는 히어로들 날지 못하는 히어로들 뭐야 난 그어만 그어만 하지만 하지만 에너지는 상당히 나아 그치 우리는 땅을 보시고 다니고 그치 우리는 이때와가지고 스토어 또 빛이야 우리 우리 또 빛이야? 아니지 어쨌든 날에 그만큼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거 맞습니다 기대해도 좋다는 거 드레스코드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있진 않은데 드레스코드가 한 번 스파가 됐잖아요 번지는 드레스코드가 네 제가 막힌 걸로 난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약간 제가 뭐라 했을까요? 하늘색? 하얀색? 하얀색? 즉석에서 odle mini 적ỹ해가지고 그래 색깔이 되게 청량하네 파란 하늘색 그리고 흰색이면 진짜 청량한 색들 아닐까? 저 이런 댓글도 봤어요 흰 티에 청바지 입어도 되겠다 이거 좋다 이런 댓글도 봤어요 하늘색, 청량함에 자, 드레스코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레드에 드레스코드랑 바꿔보세요 아 맞다 내일 비 오잖아요 아 맞아요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오니까 저희는 항상 뭔가 비를 모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천지? 그래서 좀 여러분 오실 때 조심히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기 안 걸리게 두툼 입고 오시고 걸치 꼭꼭 가지고 오시고 여기 남으니까 우상도 잘 챙겨서 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빗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아까 그것도 하셨네요 가는 날이 동날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시청하시는 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온라인 티켓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팬분들도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근데 비 오는 날 청바지 괜찮아? 그러네? 괜찮은데 냄새는 좀 나으세요 뭔지 아시죠? 근데 비 오는 날에 그 이제 흰색 바지 백바지라나요? 네 그거보다 청바지가 낫지 않을까? 네 근데 청바지가 이게 제습기 잘 돌리셔야 돼요 그거 하시고 제습기 꽤나 잘하시고 완전 너무 찝찝하겠다 그렇지 근데 아마 계속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셨거라 덥다가 추웠다가 원래 콘서트 가면 덥다가 추웠다가 덥다가 추웠다가 그러거든요 귀여워 그래서 겉옷을 항상 필수로 장화 신고 오신다고 좋다 좋아요 좋아요 이왕이면 고양이 포스펠까지 같이 할까요? 장화 신는 고양이 겉옷을 꼭 챙겨다니세요 여러분 이게 추울 수도 있어요 일기차가 좀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가족분들한테 따로 말한 건데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방석도 따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석이요 아까 의자 없었지? 아까 의자 없었지? 약간 투셔한 감이 있었어요 아니 2층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스포 당해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의자는 스포가 아니라 아니 망했어 망했어 그거는 최저깬기장 사이트에만 들어가서 나오는 거라 만약에 조금 자기가 아니 저는 나중에 말고 단콘을 하면은 약간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배너 국주 방석 이렇게 다 우리가 깔아주는 아유 선배님이 하신 거 아유 선배님이 하신 거 아유 선배님 제가 그거 진짜 너무너무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팬분들께서도 감동을 받죠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이제 오래 앉아있으면은 진짜 다리 아프고 힘들거든 엉덩이 더 빼기니까 그럼 맞아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계속 일어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TF이 안 보여요 무대로 하세요 붙여 핸드 이렇게 아마 계속 할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방석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랑 비슷할걸요? 이거랑 비슷할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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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런 재질이긴 해요 그래? 2층은 2층이 2층은 이런 재질이긴 해요 그래서 방석이거나 아니면 옷을 깔고 하시면은 아니 근데 뭐 일어나실 거예요 계속 우리 콘서트 스포를 조금 아 우리 콘서트 일어나도 되나? 응 근데 그래서 뭐 근데 일어나면 뒤에 분들이 안 보이잖아 다 일어나야 되죠 아 그러면 1층에 계신 분들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1층에 계신 분들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일어나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일어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그냥 이렇게 뛰어내는 원래 그게 또 콘서트의 뮴이거든요 대만 공식 굿즈 시급해요 같이 일어나라고 하는 게 콘서트 스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스포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아 원래는 아 맞다 진짜 유명하신 분이 한 분 나오고 응? 아 그 분? 저희가 원래 아까 그 배드 버스킹 하면서 원래 스포 하려고 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말 못 했는데 아까? 네 원래 아까 저한테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이건 꼭 스포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배드 팀이 되게 해줘가지고 저희가 아까 이제 백각공이 있었잖아요 백각공이 있었는데 오른을 못 했잖아요 전체 이용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전체 이용가 못 했는데 이번 콘서트는 모두가 여기까지 백각공? 여기까지 여기까지 커튼 폴이 있잖아 여기까지 어쩐지 태연이 형이 그렇게 운동하더라 자 나도? 백각공 모두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마 크리스토퍼라고 하시네 글쎄요 크리스토퍼라고 진짜 멋있긴 하겠다 선배님의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궁금하시다면 잠시 체육관? 체육관? 5월 5일 잠시 체육관? 실내 체육관? 체육관? 나 손이 안 들리신다고 그래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데? 소리 잘 들리겠죠? 이번에 우리 노래 약간 슈퍼만 해볼까요? 우리 배드 말고 우리 노래 우리 이번에 우리 파트 때 일단 콘서트 시작할 때 진짜 유명하신 분이 잠깐 등장하세요 우리 우리 무대? 아니요 그냥 콘서트가 딱 시작할 때 진짜 유명하신 분이 잠깐 나오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까? 어려울 거라 봅니다 어려울 거 같은데 자세히 한번 한번 그거는 다음에 그러면은 형이 혼자 인사라이브 하고서 얘기해 주세요 네,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전설의 포켓몬 지금 슈퍼보로 잡았거든요 다음에 인사라이브 형이 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저 또 뭐 하나가 있다면 약간 일단 리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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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만약에 해시태그가 있다면 해시태그가 있다면 그렇죠 리믹스 해시태그 리믹스 해시태그 리믹스 해시태그 리믹스 맞지 맞지 그리고 아 아니다 크리스토프 씨 영상편지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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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형님도 나왔어 지금 아 이기 형님도 나왔어 정말요? 최준님 흉내내달래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할로윈 날이 오면은 해시태그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팬분들이 되게 기대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지금 몇 월인? 몇 월인? 아니 그래도 5월인가 팬분들이 형 그거 탑식스켓이 엘리처럼 갔을 때도 형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언제? 저희가 그때 막 이렇게 유튜브 얘기하는데 희지 형이 뭐 너희들은 여자만 사야 한 분씩 했나봐 이랬는데 저희도 할로윈 날 때문에 한 분이 취미가 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희지 형이 그 찰나와 이거 당구하는 장구 눈에 나온 거예요 아 그거? 아 그랬어? 어때? 포데나 이렇게 해시태그 때인가? 어 당구대가 그렇게 나온 거 아 진짜? 팬분들이 그때 그거를 처음 보고 다른 팬분들도 많이 보시면서 재밌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벌써 할로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잖아 그치 벌써부터 할로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미리 오서 사야 돼? 여러분의 투표를 받겠습니다 저 연진이 박연진 연진 연진 멤버들은 자꾸 저기 더글로리 박연진 님을 해달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는 형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회사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한 후에 이제 컨셉을 정하자 어 태현 씨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꼭 그날은 그날이 아니더라도 저희들끼리 뭐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팬들 만나서 팬사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냥 그럴 때 뭐 귀엽게 할 수 있는 거 동물 잠옷 같은 거 입는다거나 우리들끼리 아니면은 뭐 그냥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캐릭터들 포즈춤을 한다거나 멀쩡한 거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멀쩡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그런 걸 많이 해서 약간 기대가 많으신 거 그치 아니 약간 팬미팅 때 팬분들이 맨날 막 머리띠 같은 거 주시고 막 모더렇게 많이 입혀주시고 막 모더렇게 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태현이 형한테는 특별한 걸 주시는 걸로 특별한 걸 주는 걸로 약간 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그 뭐야 너가 그랬잖아 너가 하면은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너가 그 운동은 그러면 팬사 때 한번 해볼까 팬사 때 회사이가 운동을 하면은 제가 박연진 하기로 했어요 형이 박연진 하면서 제가 이사라 하기로 했어요 여기 재준이 넌 혜정이? 혜정이? 왜 모리만 남자야? 그 명호 해 명호 명, 선명호? 어 나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그 애기 여자 애기 아 이런 원진 씨 딸 뭐였지? 나 그때? 이름 뭐였어? 난 그 강아지 하면 안 돼 선재주니까 근데 거기서 선재주니까 선재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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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죠 그 운전해주시는 그 강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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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운전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뭐였지? 그 립스틱 바르고 우리 매니저님? 아 아니 왜 우리 왜 더글로리에서 스파이처럼 운전하신 분 스파이 하시네요 예소리래 아 예소리래 아 상훈님 하예소리라도 아 상훈님 하예소리래 상훈님 아우 애소리래 근데 우리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봐 지금 이렇게 해서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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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node 수프에서? 내가 너한테 인스타 라이브 한도 보지 안아 보셨잖아 너가 나 혼자 말하는 줄 아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hsцев 씨 앞에서 계속 혼자 말하고 보더라구요 근데 어머니 내가 곽 40분을 했거real이고 bunch 그런데 얘가 80분을 했다고 lowered 차만 nada åt 왜 80분 동안 혼자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 ㅁ 너무 네 그것에 대한 썰이 있잖아요 네? 아 그건 안 되지 근데 썰 있잖아 거기 내가 썰? 그거 풀면 안 돼요 싫어 때문에 내가 화장실을 못 썼다 소리가 다 들어갈까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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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이 얘기 아니야? 아니 뭐 저한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야 인스타그램 알려드려달라고 시작하는 줄 알려드려달라고 왜냐면 제 방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그냥 근데 몰라 들으셨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좀 조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앞으로 자주 활발한 소통과 근데 아무것도 안 들렸어 왜? 아 네 부산 너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부산 부산도 가야죠 부산 가본 적 있으세요? 어 가봤죠 어디 가보셨어요? 부산시장 부산시장? 네 저 거기는 호떡 씨앗 호떡 굉장히 많았어요 부산 가보셨어요? 응 어디 가보셨어요? 나 그 수병거 봐야 응 가보셨어요? 그럼요 어디 가보셨어요? 어? 나도 수병거 갔어요 회복으로 그래요? 후삼 가봤어요? 후삼 가봤죠 어디 갔어요? 얘기했었는데 전 혼자 갔었죠 혼자 어디 갔어요? 나랑 통화한 날 전화한 날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비윽이 안 나와 형 광안리 여기저기 엄청 많이 돌아와요 광안리 해운대 진진이랑 갔잖아 왜냐면 내가 그 전에 갔다왔어 그리고 다음 날 형이 갔고 내가 그 바태성이라고 이렇게 안 써가지고 그게 부산이었어요? 나도 남포동이랑 서명 나 남포동 갔어 서명도 갔는데 그러니까 저희 다 부산 되게 사나이들이네 우리 다 부산 사나이들이네 진시장이 있어? 영어 아니었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 부산에? 응 국제시장 해운대는 가봤죠 영두산공원 당진 오세요 라고 하시네요 당진 가야죠 호치민 와요 호치민이요 호치민 가야죠 호치민도 가야죠 대전 가야죠 어서 오시고 저희는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다 갑니다 어디든 대만도 아까 이렇게 와달라고 많이 오셨어요 불러주세요 다들 콘서트 때 부모님 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다 했어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이밀이에요 이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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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왔다 하고 싶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모델이요? 네? 그게 TOP3만 공연한 날이 있고 전체 공연한 날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한테 초대권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고르라고 했어요 언제 오고 싶은지 응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응 탑3는 너 이렇게 하는 거는 희재가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난 희재가 보고 싶은데 다 같이 하는 날로 가야겠다 아 그래서 내 전체 공연하는 대로 아시안 어머니의 픽은 희재형이다 네 그래서 분명히 다 같이 하는 날에 넘어가시네요 저희 엄마랑 그냥 성국이 엄마랑 엄청 팀이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거지? 단체 사진 보니까 두 분이세요 다 다저만 끼고 팔짱을 끼고 팔짱을 끼고 그러니까 이제 희재형을 좋아하는 성국이나 어머니 그리고 한결이를 좋아하는 우리 엄마를 계속 우리 엄마랑 희재형을 좋아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왜 픽이 우리 팀에 있는데 저희 친누나는 형 픽이던데요? 그렇지 누나는 우리 친누나 형 진짜? 우리 친누나 형 응 형 피켓 들고 있던데 우리 앞자람이 형 오케이 근데 피켓도 안 들고 부모님들은 약간 다른 팀으로 가시는 거 우린 약간 자식들 같아서 아 맞어 그럼 맞지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우리 엄마를 한결을 진짜 남들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희재형붙이 되는 거 같아요 진짜 남들붙이 그거 소원시 해주시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소원 최근에 아니 엄마가 최근에 저희 가족 단독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카메라를 뭐 이렇게 약간 카메라로 이렇게 셀카를 화장실에서 찍고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뭐냐고 카멘 산자고 하니까 막 그 이모티콘이 그냥 막 응 샀어 이랬는데 이걸로 그냥 장난으로 콘서트 때 한겨루 찍으려고 산 거지? 이랬는데 그 이모티콘 중에 이거 그 이모티콘이 그거를 하나를 갑자기 보내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진짜 덕질을 제대로 하는구나 제대로 시작을 하시는구나 제대로 시작을 하시는구나 귀여우시다 그래서 그날 제가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엄마가 이제 콘서트 끝나고 만약에 이제 한겨울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 엄마가 편지를 써서 뭐 아니면 선물 같은 걸 갖고 오는데 한겨울한테 주겠다 엄마 너무 설레 어머니께서 직접 주시면 저희 아빠 근데 아빠 줄 게 있어요 아빠 퀵 아빠 퀵은 종업이에요 우리 아빠 퀵은 아시안 진짜요? 아 아 그게 진짜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시안이 안 갔었을 때도 진짜 생긴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그 막방 날에 엄마 팔짱 끼고 휴대 형한테 가서 휴대 형 휴대 형 저 엄마가 너무 좋아하신다는데 사진 한번 찍으시면 안 돼요? 하고 아빠 드릴 거 같아서 정보 병원한테 산 찍어달라고 뭐 그럼 같이 찍으셨어요? 어? 황덕이 되신 어머님 맞지? 아 근데 원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아이돌을 좋아하셨어요 케이팝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와서 저도 아이돌을 꿈에 가서 찍게 된 것도 있어요 엄마 맨 처음에 좋아하시던 분이 장근석 선배님 이게 또 몰라 장근석 선배님, 이민호 선배님, 임수롱 선배님 이렇게 올라와 그러다가 한겨리로 이제 완전히 지금 나 왕자님 상을 좋아하시네 약간 귀족 느낌상 귀족 느낌을 좋아하시는구나 미안한데 나 배너 그거 잘 몰라요 소개 좀 이런 거 하시네 그거? 이거 We Make Better? 네, 그거 그거? 제가 이어서 그 얘기를 좀 하시네 이런 게 W고요 We Make Better 너무 바쁘죠? We Make Better We Make Better M입니다, M Better 근데 내가 이거 데뷔 맨 처음에 봤거든? 이제 왜 늦었다? 우리가 다 판명했어 We Make Better 그냥 We Make Better 이렇게 지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혁 고잉 근데 점점 없어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베너입니다 하나 다시 둘 셋 베너입니다 왜 그렇지? 왜 점점 빨라질까? 이제는 진짜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그래 그때는 이것도 우리 안 됐잖아요 나도 이게 안 잡혀가지고 나도 우리 한참 맞췄어 나도 막 이거 하다가 이거 치고 막 그리고 누구 반대로 하고 지금 안녕하세요? 베너입니다 너무 그냥 지금 너무 간단하게 의미도 그 고니가 그때 만들었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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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정했었어 왜요? 뭔가 보다 더 나은 걸 만든다 약간 이런 의미였는데 잘 만들었어 맞아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영화긴 한데 뭐 없어요 근데 근데 너무 빨라서 이게 이게 잘 모다 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약간 좀 특색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응 간단하게 잘 들리는 거 같은데 고등학생이라니까 어? 저게 뭐지 궁금해서 약간 찾아보게 되는 약간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콘서트 때 5월 5일? 6일? 7일? 이렇게 3번 3일 공연을 하잖아요 어떤 날이 제일 기대가 돼요 멤버들 저는 이거 마지막 7일 날이 가장 기대되는 맞콘? 그쵸 전 첫콘 난 중간콘 나는 모든콘 모든콘 뭐콘 태현이 형은 우리 없는콘 나 월드콘 나 월드콘 나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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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탄모를 끼얹는데 나도 표정 안좋으셨어 진짜 모르고 어 나가신다 나가신다 나갔다 지금 저 인사 라이브하는데 처음으로 최다 인원이 저희를 쳐다보고 계세요 월드콘이 너무 쉬웠다 그쵸 3초 시간 정도 좋아해요 좋은 시도였어요 형은 한 번 더 물어봤는데 꿀말뿐이네 진짜 나갔어 왜 막분이 왜 기대가 돼요? 막분이 왜 기대가 돼? 혹시 뭐 약간 뭐가 있나봐요? 막분이 뭐가 있나봐요? 막분이 뭐가 있나봐요? 말하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직접 보러 오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니야 근데 없으면 어떡해? 아 근데 저희도 빨리 하고 싶어요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하는 게 처음이고 뭔가 오늘 처음으로 이어서 이렇게 진짜 공연장에서 실제처럼 해봤는데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콘서트 공연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 위에 거기에 있는 그 아티스트가 이제 나이가 된 거잖아요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맞아 그렇죠 그러면서 막 내가 드디어 뭔가 또 하나의 꿈을 이루는 느낌? 네 그치 한 개나 한 개나 올라가는 느낌 어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그런데 이게 확실히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 생각해야 될 것도 많지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되게 많더라고요 무대에도 동선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지 팬분들도 와줘서 인사 드려야 되고 또 그거에 빠져가지고 내 노래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참 진짜 생각보다 공연하기엔 너무 좋지만 나한테 또 어려운 거 같아요 냉정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번외로 여러분들 항상 그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또 올려주세요 아마 티셔츠 같은 거 너무 웃겨가지고 팬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올려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잘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나중에 뭐 그 영상통화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팬미팅을 대면 팬미팅을 하게 되겠죠 네네네네 그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제 대면 가능하나요? 가능하시라고 또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할 거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 가능할 것이다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멤버들 각자 최애 무대 궁금해요 라고 적혀 있던데요 피크타임 최애 무대요?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노래 중에? 아니 뭐 피크타임 뭐 최애 무대 틀어서? 틀어서 나 모르겠지 최애 무대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번에 말했어요 처음에 한 번 썼잖아요 저희들이 자리소개사 피크타임 하면서 최애 무대에 손 박는 칸이 있었잖아 그 형은 이영이 형 훅 미쳤다 아니 그거는 다른 노래잖아 우리 노래 미안해 그런 이유로 너가 먼저 말해봐 어? 그래서 질문이 뭐야? 피크타임에서 너가 했던 무대 중에 최애 무대 내가 한 최애? 우리가 했던 무대 중에 우리가 했던 무대 중에? 뭐 다 괜찮아 뭐 연합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대신 네가 했던 것 중에 나? 난 둘이 했던 것 말고 어 나는 그러면 땡땡땡 이랬다 뭐지? 나이 맞대 내가 봐 어 내가 봐 내가 봐 왜? 어? 제일 파티가 많은 곡이지 않았습니까? 오빠 이처럼 단단하게 이거 웃을 수가 없어 뭐 지금 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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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도 마이패스 이거 뭐야? 거기서 히도가 레몬을 좀 잘 있었어요 아시안이 아니라 딴단 말고? 히도도 레몬을 잘했고 이번 콘서트에서 어? 어? 이번엔 마이패스 이번엔 마이패스 내가 막 집으로 가는 게 해주시나요? 집으로 가는 게요? 네? 너는 뭐야? 최근 무대? 난 프라임 타임?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죠 어? 프라임 타임? 프라임 타임? 프라임 타임 리우가 역시 이거 때문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원래 안무 보였잖아 원래는 보여주면 안 돼 원래 파라워 보자니까 원래 파라워 보자? 뭐였더라? 프라임 타임 원래 뭐 이런 거였어요 파, 식, 세븐에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세븐에 군부 아 군부죠 세븐 이런 부불로 바뀌었어요 네 처음엔 얘가 뭐 너는 처음엔 오리지널이 마음에 들어 형은 좀 좋더라구요 이게 어 미안해 미안해 오리지널이네 신나 아니 근데 라이브를 못해 그런 더븐이더라도 뭔가 사람이 더 신나서 아니 약간 그거 이거 할 때 움직이냐면 그 심장 개업할 때 그 그 벌려 풍선? 어 그 풍선 같아 그거 하면서 또 뒤로 가잖아 원래 가는 거였어요 뒤로 진짜 너무 좋아 곤이 형은 곤이 형은 최애 무대부터예요? 막 좀 빼죠 응? 최애 무대부터예요 아 최애 무대? 막 이제 다 좋았는데 그중에 하나를 뽑아야죠 아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무대를 못해? 춤기만 해야돼 춤으로는 러브킬러가 제일 좋았고 아 노래로는 타임템이 제일 좋았고 음 왜요? 왜 러브킬러가 춤을 제일 썼죠? 사실 아낀다 때는 나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거든 네? 응 모두가 지금 자기를 웃어주지 않는 그랬나요? 뭔가 내 생각에 뭔가 뭔가 저의 그 엄청난 잡기를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그게 막긴 거였네 다 펼 수 있었다 해가지고 근데 약간 러브킬러에서 모든 걸 쏟아냈다 음 막대기 반응이 되게 좋아서 너무 그게 어떻게 내가 떡볶이 알바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내가 떡볶이 알바를 지팽이 지팽이 형이 모든 걸 쏟아냈다고 했잖아 둘의 키스신이 할 때 형이 모든 걸 쏟아냈다고 했잖아 아 거기서도 약간 모든 걸 좀 쏟아냈다고 했잖아 그럼 너가 그 쏟아붓음을 느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소감은 얘기해 그거? 첫 키스신이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해 우리 거기 그 씬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 댄스 브레이크 댄프 중간에 형이랑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 저희가 연습하는 할 때 그 거리부터 상당히 좁게 형이 다가왔다 거의 닿을 뻔했다 닿은 적은 없죠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닿은 적은 없죠 아쉽게도 아쉽게도 네 아직까지는 닿은 적이 없어요 어? 그럼 이번 콘서트에서 막 본때? 어? 이번 콘서트에서 어? 확인하시죠 어? 혹시? 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밀어버려 어? 우리가 우리 앉지 말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밀어버려 밀어봐 밀어봐 내가 왜 밀어 잠시만 나 이렇게 쉿 할 때 너까지 둥 뭐 뭐야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둘 다 들어 왜? 태환이 형은 최고 무료예요, 최애 무대 나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스카이스크랩 봐 어, 정말? 그것 때문에? 아니 그냥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 가사가 뭔가 저희의 입장을 제일 잘 대변해줬던 노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스카이스크래퍼가 갑자기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가사가 너무 우리랑 잘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스카이스크래퍼가 안무가 진짜 극악무도 하고... 제일 바빠요 네 아시아는 지금도 힘들다고 나는 그냥... 할 때마다 호소를 해요 알지 못하겠답니다 아니 진짜 스카이스크래퍼 저희들도 막 안무는 다 외웠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BPM이 빨라다 BPM이 빠르니까 라이브도 해야 되고 이제 곧 춤도가 되니까 진짜 끝나면은 맞아 그 팬분들도 응원법 그치 빠르다고 하셨죠 응 그 엄청 좀 BPM 빨라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다 같이 불러요 어떻게... 근데 해주셔야죠 어떻게 아까 그리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되신데 아...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그냥... 그냥 혀를 잘 부리면 되는데 한 명씩 해볼래?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근데 그때 솔리션을 드렸어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BPM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만 맞춰봐 마지막에 마지막에 근데 나? 누가 어디서 나 BPM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네가 해봐 BPM 이렇게 맞춰봐 안 되시면 아니... 이게 제일 애좋은게 유튜브 댓글에 그... 으르렁인지 뭔지 이렇게 댓글 다시 한 번 흘러를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인지 뭔지 라이브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전화해주셨네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저희도 내일 여러분들의 응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혀가 안 굴러잖아 아... 아시아는 잘해? 뿌르르르라 뿌르르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약간 방법으로 아 일단 써면 되지 않나 아 일단 되네 잘 안되어있는 분들 많죠 형해줘요 나? 부르르라 부르르라 그러면은 일단 게임으로 멤버들이랑 진짜 공부했던 게 있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어떤 거? 이제 저희가 피크타임 그 뭐지? 숙소? 아 숙소가 아닌데? 다 같이 합숙했을 때 곤이 형이 노래방을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때 곤이 형이 태안이 형 무릎을 배고 잤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그 짤이 되게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잤나? 정말 깊은 잠을 잠들었는지 아니면 왜 태안이 무릎을 배어서 잠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일단은 너무 급했어요 잠이? 잠이? 그때 얼마 못 잤어요 10분인가 못 잤어요 근데 그게 왜 제가 원래 안 자는데 잘 수밖에 없었던 게 밤샌 거잖아요 그치 그 전날에 전전날인가? 전날인가 저희가 그 평가를 첫날에 평가를 받고 굉장히 막 다들 막 이러고 완전히 아 후딱이 또 내가가지고 막 그렇게 못해가지고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 멘탈이 완전 나갔는데 그때 이제 약간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밤새우고 연습하고 그랬는데 바로 또 새벽 6시인가까지 연습을 했어요 새벽 6시에 바로 촬영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잠깐 주셨는데 그때 30분인가? 얼마 안 됐어요 20분인가 그때 나도 카메라로 돌아가는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저도 잠깐 쉬는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걸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최선을 다 했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 태양을 고르게 하셨으면 좋았다 응 저도 또 궁금한 또 하나 있어요 알차니 씨 그 왜 시연합 했을 때 이제 좀 말씀해야 돼요? 어 시연합 했을 때 네 희도가 조금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많이 듣기도 했었고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좀 그때 어두워서 내버렸다 불어서 내버렸잖아요 근데 너가 약간 여기서 꼬박꼬박 했었잖아 그때 무슨 기분이었는지 인터뷰할 때? 인터뷰할 때 눈을 많이 깜빡했다 그때 입을 꼭 벌려줘가지고 무슨 기분이었냐면 지금 얘기해요? 네 나 나중에 한 번에 썰을 틀고 싶었거든 아니 뭐 유튜브 얘기하다가 썰이 계속 나올 것 같아 집에 가고 싶다 아무래도 그런 방송이나 서바이벌이나 처음이었고 제가 약간 낯을 좀 많이 가리거든요 다 처음 보는 거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거기다가 뭔가 처음 보는 환경이었고 그 당시에 뭔가 내가 다 뭔가 낯설었어 그치 왜냐면 멤버도 아무도 많은 사람도 없으니까 많은 사람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사실 여긴 누구 얘는 왜 저런 말을 하고 난 어디 난 무슨 말을 해야겠고 네 멤버들 보고 싶었나요? 상당히 끊겼습니다 진짜? 근데 태현이 형은 제가 안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태현이 형은 누가 했어? 그게 진짜 그게 진짜 큰 리더가 많나 그 형 아니 오히려 춤 안 춘다고 너무 먹어서 부흥 방송 때 세세 똥똥하게 나온 거야 나 나 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세형이 저렇게 크게 나온 걸 처음 봤어 근데 그때 노래가 역시 밥심이 있으니까 노래를 또 깃깔하게 자랑해서 진짜 오히려 스카이스크랩부터 다이어트를 하면서 노래했잖아 그때가 더 안 됐어 집으로 가는 길 때가 형이 내가 볼 때 리즈였어 노래가 뭐 또 그리고 춤 좀 부르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형이 보컬이 나오지 어쨌든 형은 어쨌든 센터를 어떻게 보면 처음 해봤잖아요 저희들 안에서는 뭔가 너 센터야 이런 건 없을 테니까 근데 뭔가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안에서 센터는 좀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형이 센터를 딱 제가 받게 됐을 때 형의 그 느낌 너무 좋았지 소울은 너무 좋아했지 근데 이제 티는 못 내고? 티는 많이 안 됐는데 티 많이 좋네 근데 나는 솔직히 진짜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형이 잘 줄 알았구나 아니 하긴 바랄구나 나는 진짜 윤경이가 몸색이 너무 좋아서 난 윤경이를 센터를 키고 싶었어 진짜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추천했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형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경희 형 어떡해 경희 형 어떡해 근데 이제 저 물음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원래 원래 일경이가 딱 잘 어울릴 것 같고 너무 센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러긴 했었어요 뭔가 그 곡과의 정리? 무드? 약간 그런 게 진짜 잘 맞아 보여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근데 센터가 태현이 형이 됐네 근데 뭐 됐으니까 근데 경희 형한테 한 마디예요 경희? 일경이 형 일경이 형 일경이 형 경희 형 말해봐요 아니 오늘도 왔잖아요 배드 응원 주로 맞아 경희 형이 와가지고 경희 형도 그때도 저 연습할 때도 경희 형이 잠깐 놀러 왔었잖아요 맞아 응원해주 경 응원해주 경 음료사도 받아주고 경희는 진짜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태현이 같지 않은 또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경이 없어요 진짜 좋아가지고 태빈이 형이랑 일경이 형 목소리를 응 약간 그 너야 할 때 진짜 제가 너야만 들었거든요 너야만 들었거든요 난 오늘 들으면서 왔는데 진짜 너야 엄청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해가지고 너야를 오늘의 추천곡으로 뭐야 자 마지막 영주 씨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걸 이제 하고 우리 슬 리언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말하고의 슬 리언을 이제 저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미칠 썸네 엉겨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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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그렇게 뭐 융서네 영서, 유중이 서영이 한결이 이렇게 엄청 놀던데 약간 형들이랑은 놀 생각은 없는지 이게 형들이랑 놀기에는 이제 뭔가 막내 너보다 어릴 때 생겼다고 뭔가 이제 형 노릇살이 된 건지 나 거기서도 거의 막내요 그 동네인데도 내가 막내요 이게 취미가 비슷하더라고요 너 뭐야 진짜 뭐라 취미가 비슷해가지고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같이 이제 PC방 가서 뭐 게임도 같이 하고 뭐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피크타임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뭐였나? 피크타임에서 영주 씨가 내놓았잖아요 나 좋은 이래서 영준이가 이렇게 배출샘을 가는 거라고 우리가 안치고 근데 그 알아? 이 분위기 거기가 똑같아 거기가 자기에게 마무리가 뭔데? 맞췄어? 그냥 취미가 비슷해서 오케이 취미가 붙었다 마지막 족보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족보에 중심이 형이거든요? 형이 경업이 형이랑 나는 근데 1경이 형이라고 하네 그냥 단둘이 있을 때만 모르고 남둘이 있을 때는 1경이라고 하는데 형이 아까 종업이 형한테 말 놨잖아요 응 그러면서 친구가 됐잖아 근데 경주 형인가? 응 경주 형이랑 경업이 형이랑은 친구인가? 네? 아니야 경주 형이랑 아 그래? 이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족보아 경주 형이랑 경주가 나랑 어 근데 경주 형도 빠른이야 이게 누구 한 명이랑 근데 이 형도 빠른 이게 누구 한 명이랑 꼬여가지고 세명이 꼬였어 형이랑 종업이 형이랑 어떤 형이랑 세명이 꼬여서 근데 히드도 저기야 빠른 히드도 아니에요 구성이야 그냥 구성 아니야? 아닌가? 형도 빠른이라고 그냥 구성인데 나랑 친구하고 있었어 지금 이게 두 명이 그냥 빠른이 문제야 맞아 알아서 정리를 잘 하시고 네 알아서 하시고 네 이만하게 합의보시기를 완만하게 합의를 하겠습니다 위아더 월드 확실한 거는 저는 일경이 형은 형이고요 근데 경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약간 애칭 애칭이고 애정한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노래 제목 같은 경희? 그냥 다 친구하자 그래 위아더 월드 멤버들 트위트 보고있나요? 근데 많이 봅니다 어떻게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슬슬 저희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가야 돼서 네 어쨌든 내일 태풍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 이제 클랩 엔터테인먼트랑 함께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이제 저희 배너의 행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 내일 콘서트 있는 거 아시죠? 몇 시죠? 저희 초코맨이? 2시 아닌가요? 2시 2시 2시니까요 여러분 내일 꼭 든든히 먹고 오시고 우산 챙겨 오시고 안전하게 방수 챙기시고 방수 챙기시고 겉옷 챙기시고 겉옷 챙기시고 멘탈 챙기시고 멘탈 챙기시고 내일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 네 그럼 영광이가 우리가 인사할 테니까 영광이가 이렇게 버튼 눌러줘 네 영광이가 버튼 눌러주는 거로 네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내일 마인마에로 하자 여럟 아이고 이게 지금 매트워크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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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음이 급해 지금 위원화가 돼가지고 마음이 급해 여러분들이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내일 봐 안녕 흔 GitHub October … 안녕 감사합니다.